네 반갑습니다. 이관영 건축사입니다. 이관영 건축학교 VIP 클래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VIP 클래스에서는 건축 온라인 강의를 풀로 듣고 매주 업데이트되는 대학생 건축법규나 실무 등을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VIP 클래스 첫 수업인데요. 오늘은 여러분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마련해보고 부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오픈스케일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계한 작품을 보시려면 오픈스케일.net을 방문해서 제가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대략 70여개 넘는 건축허가를 냈고요. 현재 공사중인 건축물도 있습니다만 대략 60개 넘는 중공된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픈스케일 건축사 사무소 방문해서 제가 설계한 작품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VIP 51강이 되겠는데요. 프로젝트 실전 사례를 좀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동 근생 사옥 최근 공사비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2022년도 2월 기준에 시공 견적 또 시공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또 이 영상을 가지고 같이 고민을 해보고요. 아마 여러분이 최근 트렌드, 최근 공사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뭐 현장에서는 공사비가 많이 올랐다. 그리고 뭐 지금 3월부터는 파업을 하고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요. 2월 기준으로 우리가 견적을 낸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실제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붕제인데요. 컬러강판, 제이맥, 고내싱, 무광프린트, 합금, 도금강판 이렇게 용어를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현장에서는 컬러강판, 컬러강판 얘기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스펙을 안정해 놓으면은 시공자가 이런 재료를 찾아서 저렴한 재료를 쓰기 때문에 공사비가 조금 다운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러나 이제 건축주는 보다 좀 정확하게 이런 마감재료를 또 브랜드 이름을 넣어서 좀 신뢰감을 갖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시공자가 여기에 맞춰서 견적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견적 안내에서의 제가 스펙북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는데 그 스펙의 재료를 하나하나씩 좀 넣어야만 또 그거를 지켜야만 제대로 된 건축물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마감을 우리가 이제 생노출이라고 그러는데 1층 같은 경우에 상가가 들어가서 인테리어를 하기 때문에 그냥 바닥도 바닥도 콘크리트 미장으로 그냥 해줍니다. 콘크리트 미장. 울퉁불퉁한 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미장만 쫙 해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엘리베이터인데요. 엘리베이터는 12인승 현대 엘리베이터 넥스 사양으로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 넥스를 보시면은 디자인의 유형이 3개가 나옵니다. 3개가 나오는데 이렇게 실버 계열, 브라운 계열, 그린 계열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가 북쪽이기 때문에요. 북쪽으로부터 1조건을 계산을 하는 거죠. 계산을 하고 자 두 개의 대지를 접했죠. 자 이 대지는 1번지와 3번지와 접혀있기 때문에 두 개 땅에 대해서 1조건을 받게 됩니다. 두 땅에 대한 조건에 따라서 1조건 적용이 다르다.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이 3번지가 조금 높아요. 그리고 1번지는 거의 비슷하고 그러니까 이 3번지하고 면에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은 3번지와 관련된 내용이죠. 3번지와 관련된 내용에서 조금 더 유리하고 이 아랫부분, 이 북쪽을 기준으로 해서 1번지와 면에 있는 이 부분은 이렇게 1번지하고 관련된 땅이기 때문에 두 개의 땅과 만나는 곳은 이렇게 약간 북쪽이 삐뚤어진 곳, 삐뚤어진 곳은 각각 1조건을 적용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에 이렇게 팽이기초를 또 얹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부에 뒷박스가 있고 이 위에 팽이기초를 이렇게 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안을 두 개 마련하는 건데요. 집안이 약하기 때문에 두 개의 공법을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인 견적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좀 해보니까 할 얘기가 상당히 많네요. 할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프로젝트 하나에 들어가 있는 많은 정보와 제약사항과 법규와 또 건축주의 요구사항과 또 최종적으로 설계하고 허가도하고 이런 또 공사 견적과에 관련된 내용들, 집안조사, 이 프로젝트 하나에 모든 시간과 노력의 결과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종합적인 공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이어서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